한국을 사랑하는 엠마의 첫 한국 방문기.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활기찬 여대생이에요.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 전공 수업에서 한국에 대한 첫 강의를 들었을 때는 특히 강렬했었죠. 그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경험이었어요. 그 강의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수천년에 걸쳐 풍부하게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 전통음악과 무용,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식과 차 문화는 모두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제 관심은 고전적인 부분뿐만 아니었어요. 현대 한국 문화,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다이나믹함과 글로벌한 매력에 놀랐어요. 케이팝 그룹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그들의 음악과 춤, 그리고 팬들과의 교류 방식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의 일상적인 측면, 감정표현,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저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강한 유대감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부분이랍니다. 대학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점점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친구의 소개 덕분에 신청 기간 내에 무사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학기를 보내게 되었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왔던 경험은 제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어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서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것들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배려할 줄 아는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에 생생함과 현실감을 더해 주었죠.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의 제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주변의 관심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죠. 강의실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한 강의가 있을 때면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한 강의에서는 BTS와 같은 케이팝 그룹들의 글로벌 성공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의 음악, 춤,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죠. 제 친구들 중에는 BTS에게 푹 빠져 케이팝 댄스를 배우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들의 패션과 스타일을 따라 하려는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라마 속의 감정표현, 스토리텔링, 가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묘사는 많은 외국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도깨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는 강의실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이야기의 깊이와 감정적인 연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물론 멋진 배우와 연기력에 대한 감탄도 더해졌지요. 제 친구들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김치, 불고기, 김밥 같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대학 캠퍼스 근처의 한국 식당은 항상 붐볐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려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글로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되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죠. 공항의 북적거림을 해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탁 트인 하늘과 신선한 공기였어요. 공항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낯설면서도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죠. 넓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에너지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흐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들이 저를 맞이했죠. 길거리에 각종 상점과 노점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색다른 매력이 넘쳐났어요. 간판들은 한글로 쓰여있었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죠. 그 중에서도 한 노점상의 음식 냄새가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떡볶이 노점이었죠. 떡볶이는 제가 대학에서 한국 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꼭 한번 맛보고 싶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노점 주인분은 친절하게 저에게 떡볶이를 권했고 저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노점 주인분이 능숙하게 떡과 어묵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섞어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떡볶이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제 입안 가득 퍼져나갔고 본토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진짜 한국의 맛에 완전히 반했죠. 떡의 쫄깃한 식감과 어묵의 부드러움 그리고 소스의 매콤 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각자의 음식을 즐기며 활기찬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점 주변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거리에 생동감을 더했죠.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맛본 후에 저는 근처에 위치한 광장시장을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입안에 여전히 남아있었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상점마다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곳곳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골목골목을 거닐며 한국의 일상을 느꼈어요. 한 상점에서는 수제 액세서리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쌓여있었죠. 특히 저를 끌어당긴 것은 전통 한복을 파는 가게였어요.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에 저는 한참을 써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곳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온갖 색상의 한복들이 햇살 아래 빛나며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어서오세요. 한복 입어보고 싶으세요?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네,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여러 한복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밝은 색상의 한복, 우아한 문양이 있는 한복,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복까지.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분홍색과 하늘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복에 눈길이 갔어요. 아주머니는 제 선택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한복을 입는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한복을 입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손길이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섬세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옷감에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색상이 저를 한국의 전통 속으로 안내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마치 한국의 공주님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수줍게 웃었죠. 한복을 입고 있자니 제 자신이 더 우아하고 특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한복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 색상과 문양에 담긴 상징성, 한복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그 변화에 대해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셨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미를 한껏 풍기고 있었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서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모든 것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제 한복 차림을 보며 칭찬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들의 반응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복을 입고 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절과 한복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저에게도 전해졌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특별한 날은 제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제 한국 생활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시장의 한구석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통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보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들의 공연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한 상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시식해 보세요. 그가 내민 것은 신기하게 생긴 음식 바로 호떡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주저했지만 호기심이 앞섰죠. 그 호떡은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겉면과 달콤한 꿀과 견과류가 가득한 내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첫 입을 베어 물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속재료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바삭한 겉과는 대조적으로 쑥은 부드럽고 달콤했죠. 꿀과 시나몬 그리고 견과류가 어우러진 그 맛은 간식으로서의 완벽함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길거리 간식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호떡 하나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맛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상인분은 제가 호떡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호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조리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재료를 더해 변화를 주는 그들의 노력이 느껴졌죠. 그때부터 호떡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대표적인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자주광장시장을 찾아 호떡을 맛보며 그곳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활기를 느끼곤 했어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한 호떡은 제 한국 생활에서 잊지 못할 맛의 기억으로 남았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저는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체험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제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죠.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의 기억도 아직 생생해요. 그날 아침 서울의 대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공기는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죠. 길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학교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듯 했어요. 숙소에서 나와 대학까지 가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고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거리,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학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기찼죠. 넓은 캠퍼스,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학생들로 가득 찬 광장이 저를 맞이했죠.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첫 수업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강의실로 가는 길은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캠퍼스 안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저는 한국의 대학생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을 발견했어요. 다양한 언어가 섞인 소음 속에서 저는 제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고 그 순간제 모든 긴장감이 풀렸어요. 수업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고 저는 열심히 필기하며 모든 내용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강의 중간중간에는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어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과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캠퍼스 내의 아름다운 정원, 도서관, 학생회관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 건물을 지나며 저는 한국의 대학생활이 어떤지 상상해보기도 했죠.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학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다양한 한국 음식들로 가득했고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신기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고 그 맛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색색의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을 비비며 저는 한국의 맛과 영양이 한 그릇에 담겨있음을 느꼈죠. 식사 후에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깔끔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고즈넉한 호수가 있는 캠퍼스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의 첫 학기 동안 저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화의 첫 대면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익숙했던 방식대로 조금 여유롭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제가 늦은 것에 대해 놀란 눈치였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개념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레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깨닫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한국의 시간 개념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후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의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더욱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죠. 또 한 번은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날이었고 저는 긴장되고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중요한 서류를 학교 교실에 두고 온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서류는 발표의 핵심이었고 그날 오후에 그것 없이는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황해서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한국어로 적힌 안내판을 잘못 읽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서 제가 왜 그렇게 당황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서툴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 학생은 제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교실에 두고 오셨나요? 그 학생의 친절한 태도에 크게 안심이 됐어요. 저는 그 학생과 함께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한국대학교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렸죠. 교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제 서류는 제가 두고 온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 학생 덕분에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 발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천만해요.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 학생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날을 보낼 수 있었죠. 학생실에 도착하고 친구를 만나서 저는 아까 도움을 받았던 착한 학생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 덕분에 아까 제가 그 학생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 덕분에 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너그러운 학생은 제 서투른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실수임을 눈치채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해준 것이었답니다. 저는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감동과 고마움은 두 배가 되었지요.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화면이 깨져버렸어요. 급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화기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 학생은 매우 친절했어요. 네, 제 휴대전화가 망가져버려서요. 지금 정말 급한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처음 보는 사람인 저에게 선뜻 휴대폰을 빌려줬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까운 휴대전화 수리점을 알려주었고 심지어는 수리점까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친절에 정말 크게 감사했습니다. 함께 수리점에 도착해서 저는 휴대전화를 맡겼고 다행히 빠르게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돕는 게 중요하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당신 덕분에 위기를 벗어났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죠. 그 학생이 없었다면 저는 그날 큰 난관에 봉착했을 거예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 또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작은 도움의 순간들이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친절한 학생 덕분에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소중한 인연과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생일 또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친구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한국식 생일 파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날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제 생일이었던 그날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생일 축하해 엠마! 라고 외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제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거예요. 제 방은 색색의 풍선과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제 첫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엠마 이건 갈비찜이야. 한국에서 생일에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며 축하해.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동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준비해줘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또 다른 서프라이즈는 수제 생일 케이크였어요. 케이크 위에는 해피버스데이 엠마라고 적혀있었고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도 함께 꽂혀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케이크를 자르며 친구들은 저를 위해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엠마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통 한복을 선물로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그 한복은 아름다운 색상과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한복을 입어본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한복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선물해준 친구들에게 큰 감동을 느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그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생일은 한국 문화와 친구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매우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한국전쟁기념관도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 저와 몇몇 친구들은 서울의 한국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하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웅장한 건축물과 잘 가꿔진 정원이었어요. 기념관의 크기와 그 역사적 중요성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먼저 야외 전시를 둘러봤어요. 거기에는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탱크,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군사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거대한 무기들을 보며 전쟁의 실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거야?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면서 저희는 한국전쟁의 역사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전쟁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전시와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각 전시물 앞에서 저희는 멈춰서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전시 중에는 특히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담은 사진들은 말없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한 사진 앞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걸 보니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네요. 전시를 둘러본 후, 저희는 기념관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기념관을 나서며, 저희는 한국의 역사와 그 속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평화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관 방문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더욱 깊게 하였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로 채워나간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냥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교환학생 생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걷는 것조차 감성적으로 느껴졌어요. 학교의 마지막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곧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엠마 너 없으면 우리 모두 너무 보고 싶을 거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애써 다잡았어요. 나도 너희 모두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너무 소중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주말, 저와 친구들은 서울의 아름다운 곳곳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한강에서의 산책, 남산타워에서의 저녁 노을 감상, 홍대의 활기찬 거리 구경. 이 모든 것들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각별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의 마지막 날, 저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긴장과 설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한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감상했습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멀어지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서울.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 올라탔고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는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저는 점점 멀어져가는 한국을 바라보았죠.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배운 지식과 문화. 이 모든 것이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제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환학생으로서의 제 여정은 끝났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떡볶이를 맛본 순간부터 친구들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던 날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꼈던 감정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직도 못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겪었던 소소한 일상들에는 저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저의 한국 여행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날 때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한국에서의 저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한국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엠마의 한국 방문기 어떠셨나요?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엠마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의 명소나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